내가 웹소설 초반부가 이해가 안되서 사흘 동안 읽은 작품은 이게 처음이네요 설명해 볼게요 시작부터 주인공이 소설 속 이름 없는 엑스트라 소녀의 빙의 했다고 알려주자마자 주인공은 납치되어 높은 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소설 속 여주인공의 아버지라면서 경악하죠 그놈이 남주인공인 대연 핸스톤 공작이고 끌려간 소녀가 여자 주인공인 데이지죠 대연은 데이지가 얻은 목걸이 문제를 끌고 왔는데 이 목걸이는 무슨 죽은 기부인의 유품을 처리하는 경매장에서 얻은 물건이고 이걸 병든 노모를 모시고 이사해야 한다는 친구의 말에 깜빡 속아 뭐 사실은 여자친구한테 마차를 사주려고 했다나 뭐라나 목걸이를 그 친구에게 건네주고 그 친구는 보석가게 목걸이를 팔렸는데 어째선지 그 목걸이를 작물로 생각한 가게 주인이 신고를 해서 주인공이 공자 앞으로 끌려온 것이지요 그리고 목걸이에 대해 변명하기 위해 주인공은 이 세계가 소설 속 세계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장면이 변환되며 오 그래 이 세계가 책 속 세상이라니 흥미롭군 그리고 내 딸이 주인공이라고 뭐 하자는 건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요즘 웹소설대 독자들이 지루해서 안 볼까봐 어떻게든 초반전기를 빠르게 스킵하면서 요약적 서술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여긴 그 서술도 없어요 결국 데이지는 왜 끌려간 건데 목걸이하고 공작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결론적으로 데이지 친구는 뭘 잘못한 건데 대연은 데이지에게 그 멍청한 청년이 이 목걸이를 가게에 팔려다 걸렸다고 하는데 대체 뭐 어디가 멍청하다는 거고 그게 왜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데연에게 이 세계가 소설 속 세계라고 설명하는 부분과 데이지가 소설 속으로 들어가게 된 이야기는 왜 건너뛰는데요 설명하면서 둘이 섹스라도 한 모양이군요 아무렴 그렇지 않으면 그 장면을 검열해버릴 리가 있나 알바로 연명하며 어렵게 살아가던 때를 회상하자니 절로 감정이 북받쳤다 그래요 데이지양 그 회상을 좀 나에게도 들려주지 않겠나요 적어도 데이지양이 어떻게 죽었는지 좀 알려줄래요 당신이 복성사로 죽은 것도 아닐 텐데 대체 뭐가 부끄러워서 나에게 숨기는지 이거 피폐소설이에요 여주인공은 당신 딸이고 남주인공은 내 친구들이 각자의 욕망을 담은 10명의 사이코들입니다 라는 말을 듣고 분노로 눈이 돌아버린 공자에게 데이지는 자신을 보모로 채용해달라고 합니다 공작이 남주들을 죽이려고 내전을 일으키면 자신의 생사가 불분명해지니까 참 날득할 수 있는 이유네요 데이지양 나같은 것만 망명을 하겠습니다 데이지가 공작과 인연을 맺는 다른 방법도 많을 텐데 그 먹거리가 데연의 죽은 누이의 물건이라든지 사실 데이지가 소화성이라든지 울지 말아요 작가님 그래도 피에르타의 스토리는 마음에 들었답니다 피에르타는 공작의 조카이지만 서류상으론 공작의 딸이지요 애아빠의 해시태그도 좋지만 진짜 애아빠면 남주인공에게 수총각 플러스 다른 여자는 관심었음 해시태그는 달 수 없으니까요 흥미롭게 다가왔던 부분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심었던 나무를 어쩔 수 없이 공작에 배웠을 때 피에르타는 자신을 위로해준 데이지를 자신의 어머니와 같은 나무에 대체제로 삼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나무를 없애버린 공작과 거리를 두지요 데이지는 대연과 피에르타의 사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작과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고 피에르타는 이 모습에서 데이지를 영원히 저택에 묶어두기 위해 둘을 엮으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정확히는 데이지를 대연과 결혼시키려 하죠 이 과정에서 집사인 하디와 새로운 유대광경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녀는 신뢰하는 인물에게 그 뜻으로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게 합니다 이 상징적인 요소는 꽤 마음에 들더군요 아 손수건 집어넣지 마세요 작가님 여주인공인 데이지는 자신만의 매력은 없는 캐릭터고 남주인공인 대연은 돈 많고 잘생기고 유능하고 카리스마 있고 주변의 여자가 꼬시라고 작정을 하지만 여주인공이랑은 빼고 다른 여자랑은 손도 잡은 적 없는 남자죠 한마디로 지금 널리고 널린 놈들이랄까 서브 남자라는 글랜 황태자는 새로운 두근거림이라 보다는 실현같은 놈이에요 글랜이 여주에게 반한 계기는 파티장에서 머저리같이 남이 어지른 과제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된 뒤였죠 그 후로부터는 마구 들이대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방해물입니다 이미 키스까지 한 대연과 데이지 사이를 방해하는 면에서 더더욱이요 그 후로 글랜은 자신의 마음을 빠르게 포기하고 데이지와 대연도 이 에피소드 다음에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후에 글랜은 다시 나오긴 해요 대연이 청혼할지 말지 고민할 때 말이죠 그리고 황홀한 놈은 데이지에 대한 글랜의 마음을 이용해 그를 황제자리에 앉힐 생각을 했지만 그 전에 대연이 먼저 청혼해버렸네 안타까운 캐릭터긴 하지만 그에 그쳐버렸죠 글랜 왕자는 그가 가진 안타까움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인물이고 주변 환경과 더불어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이기도 하지만 이를 더 충분히 활용할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주인공을 찾는 스토리는 솔직히 깊이가 A4형지 수준입니다 주인공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쓴 소설임에도 남주 찾기에 딱히 관심 있어 보이지 않아요 초반 남주 두 명을 처리할 때는 출입 게임의 힌트 시스템처럼 멋져다 방향을 제시할 뿐입니다 RTS 장르도 아니고 그 다음은 공작이 알아서 처리해요 그마저도 뭔가 치밀한 작전이 아닌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원작 소설 내용을 기억해가며 정보를 제공해주기보다는 저 놈이 남주입니다 하고 일러봤지만 공작이 정보수집까지 다 맞춰서 주인공한테 보고하더군요 그 길드장 아드님인지 뭔지를 찾는 해피소될 때는 길드장을 아들과 분리시켜 감금하고 길드장의 아버지를 데려오고 길드장에게 지금처럼 아들래미를 키우면 아들래미가 불행해질거니 뭐니 왜냐하면 원작 속에서 이 아들래미는 고아로 나오니 길드장이 빠른 시일 내로 죽는다는 사실을 데이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물론 여기는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모르지만 데이지는 자기 어머니를 떠올리면 눈물을 흘리지만 말했듯이 우리는 데이지가 알바하다 죽었다는 사실밖에 아는게 없습니다 어머니 거론하면 눈물 흘려봤자 이해해줄 사람이 없다는게 참 안타깝군요 데이지야 그 후로 한참 동안 데이지는 연애와 피에르타에 집중하느라 남주인공에 대한 관심은 발을 날어 던져버리죠 이제부터 말할 부분은 사실상 취향 문제인데 이야기에 나오는 갈등 대부분이 어린이 애니미션 정도로 약게 올라가더군요 카델로나의 왕비이자 대연의 힘은 글로리는 재밌는 캐릭터지만 데이지와의 갈등이 그리 길게 이어지지 않고 중간에 데이지가 윤보니한테 쓸데없는 질투라는데 이것 또한 자동으로 해결됐죠 원작 소설 속 남주인공의 꼬마 항태자는 처음에 와 데이지가 내 제수씨가 됐으면 했다가 피에르타한테 한마디 듣고 머릿속에서 바로 지워버리고 이런 부분이 주제에 충실하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좀 더 심오한 주제를 던져주었으면 나라는 사람이 덜 지루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군요 정리하지요 흑망여주가 날 새엄마로 만들기에는 확실히 사랑스러운 작품입니다 초반에 좀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쌓아줬으면 더 좋겠고 남주인공을 찾는다는 전개에 더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이지만 가볍고 아기자기한 사탕같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충분히 매력을 갖추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